제조업체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식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를 위해 솔리드웍스 2016의 NBD에 여러가지 새롭고 향상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국면 여러개 대신 모서리만 선택하면 치수가 작성되도록 하여 작업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기본치수를 만들어 이상적인 공차구간을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로 또는 세로 맞춤에 자동 스냅 방식으로 치수를 넣을 수 있어 이런 오프셋 구멍을 배치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어셈블리의 경우 어셈블리 수준에서 부품 및 피처의 크기와 위치를 정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리드웍스 2016의 DIMM 엑스퍼트 기능을 사용하여 어셈블리의 완벽한 주석을 달아주면 감히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마운팅 구멍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제조 및 검사 부서에서는 데이터 참조 프레임과 좌표계의 시각적 응답을 토대로 공차구간의 방향과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6의 3D PDF 출력 기능도 여러가지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데칼 및 텍스처가 지원되고 솔리드웍스 테이블을 재사용할 수 있어 제목 블록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쉬워졌습니다. PDF의 시트 수를 여러 장으로 늘릴 수 있으며 제조 부서 또는 공급 업체를 위해 각 시트의 이 견적 번호 요청 양식과 같은 관련 정보를 수록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다양한 하위 어셈블리를 동시에 검토하면서 모호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든 향상된 기능은 설계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다운스트림 제조 작업팀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솔리드웍스 2016은 이밖에도 일상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여러가지 향상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에 솔리드웍스 2016 출시 행사에 참가를 신청하거나 solidworks.co.kr 사이트를 찾아주십시오. 솔리드웍스 2016으로 멋진 디자인을 창조해 보십시오. 솔리드웍스 線